감사합니다. 장소에 가면 먼저 접선 영혼을 만나면 이 거리 끝까지 가보면 정보 적응자를 만날 수 있다. 이 거리 끝까지 가보면 정보 적응자를 만날 수 있다. 고맙습니다. 아니 웬일이에요? 선글라스를 끼고. 아니 모자 뭐야? 아니 무슨 터미네이터를. 아니 모자 뭐냐고요. 뭐 몰라요? 모자는. 아니 요원이 무슨 모자를 썼어요. 요원이 무슨 선글라스를 껴요? 소연스럽게. 요원은 선글라스 쓰는 거죠. 아 정말 맨발에. 멋지게. 뭐야. 몇 시야? 몇 시야? 어디 가요? 아니 잠깐 왔어요. 볼 일이 있어서. 어디에 잠깐 왔어요? 아니 여기 잠깐 왔어요. 왜요? 아니 웬일이에요? 아니 뭐 나는 뭐 일이 있어가지고. 일 봐요 그러면? 어디 가는 거야? 여기 저번에 우리 엠블렛과 물총 대결을 했던 바로 그 골목입니다. 아 나 001입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손이 많이 터군요. 나도 그 골목을 좀 발라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김종국 벌써 왔다 갔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김종국. 김종국. 빨리 가죠. 유재석. 나오기 전에. 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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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뭐예요?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어디에 가요? 아니 여기 갔다 왜 가요? 에? 왜 갔다 왜 가요? 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아! 아! 아 고마워요 앞에서 먼지가 나가지고 뭐라고요? 저 지금 많이 담아놨는데 따로 와요 저쪽 빌려가시고 왔다고요? 다시 왔어요 뭐라고요? 아 왜 자꾸 쫓아다녀요? 어? 그래서 어머님들을 잡으면 내가 그 사이를 두고 가야겠구나 내가 잡히면 내가 잡히면 그 사이로 가려는 느낌이거든 저저 봐 저저 휘젓고 다니는 거 봐 저거 아우 저 걸음도 그냥 한 거고 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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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기다려 이 길에 끝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재석이 형님 뭐야 뭐야 아이고 아이고 저 긴조고 긴조고, 어머니 긴조고. 어머니 긴조고. 됐어. 또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 나이스. 아! 뭐야! 1, 2,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1, 2, 1, 2, 1. 그냥 할 수 있겠어요? Unis 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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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안녕하세요 왔습니다